자, 메타몽 친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짠! 오, 나 귀엽지? 너무 간단하죠? 자, 이 메타몽은 도안 없이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예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까요? 통 라벨지 한 칸짜리 통 라벨지를 여러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작은 스티커 크기로 미리 오려 두었어요. 그리고 손 코팅지 코팅지도 이렇게 미리 라벨지 모양과 비슷하게 오려 두었고요. 가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우개와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진하게 그릴 수 있는 초기 뾰족한 볼펜이나 검정펜, 저는 네임펜을 준비했고요. 싸인펜이나 마커를 준비해 주세요. 싸인펜이나 마커 종이 종이는 라벨지죠. 라벨지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귀여운 메타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비닐을 준비해서 코팅지, 손 코팅지를 준비해서 비닐을 떼어지는 쪽으로 살살 떼 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제 가위로 흰색 테두리가 살짝 보이도록 오려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짠, 귀여운 메타몽 친구가 완성! 이렇게 스티커로 라벨지를 만들어서 스티커로 완성되었습니다. 포켓몬스터 메타몽 스티커 모두 완성하셨나요? 한 번 뒤의 라벨지를 끄고 메타몽 스티커 완성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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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